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트위터 부트 스트랩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또 한편으로 되게 신나하실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수업 우리 수업에서 본질적인 내용 아닙니다. 이 수업 이해 못해도 다음 내용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는 재미없으면 넘기세요. 다음 수업으로 그냥 코드만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제가 제시하는 그냥 예제만 세팅하시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부분 그리고 생활코딩 여기가 뭔가 좀 엉망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트위터 부트 스트랩에 방문했을 때 예제 페이지를 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이런 예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뭔가 이런 부분 여기 여기 뭔가 키에 해당되는 중요한 정보가 강조 표시되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한 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한 번 봅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강조되어야 되는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 검사를 해서 도대체 얘는 뭘 썼길래 이렇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면 현재 우리가 선택한 htm의 태그가 화면상에서 누구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강조 표시가 됐는데 클릭해보니까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점 보 트론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쓰고 있어요. 점 보 트론 그러면 우리도 이 점 보 트론이라는 클래스를 한 번 적용해 보는 거죠. 매뉴얼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헤더니까 헤더에서 클래스를 얘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트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 리로드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강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쁘지 않지만 자 그럼 우리가 뭔가 단서를 얻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점 보 트론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왔어요.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에 점 보 트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자 아무튼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점 보를 한 번 검색해보니까 점 보 트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점 보 트론인가요? 자 그럼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까 점 보 트론이라는 것은 도로 따위에 자리를 잡을 광고를 내보내는 대형 광고용 차량이래요. 뭐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아 점 보 트론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예제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크게 틀리게 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생활 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너무 커서 좀 거슬린다는 거죠? 그러면 제로 어떻게 꾸밀까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본 적은 없지만 트위터 부트 스트랩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 기능들을 한 번씩 쫙 봤다라고 생각해봐요. 어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 번 싹 봤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눈 아프시죠? 자 이런 것도 봤다라고 한 번 생각해보죠.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니까 이미지 shapes, 이미지의 모양, 사진의 모양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럼 방금 보셨던 생활 코딩이라는 그 로고를 우리가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음 그때 뭘 쓰냐면 만약에 동그랗게 표현하고 싶다면 그 이미지의 클래스를 imgCircle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여기에 적혀있네요. 그러면 저는 이걸 카피해서 한 번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어 이미지가 나오는 요기 자 이 태그에서 이미지 태그 뒤에 클래스를 이렇게 imgCircle로 바꾸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이라는 로그가 동그랗게 표현이 됐어요. 음 전 동그랗게 표현 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짤리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화면이 너무 커요. 화면에서 너무 많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때 우리가 css를 직접 쓰는 거죠. 모든 것을 트위터 부트스트랩이 해줄 수 없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종해야 되는 것들은 css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mg 태그를 우리가 꾸밀 때 로고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주고 css에서는 샵 아이디 아니 샵 로고 즉 샵이 붙어있으면 아이디 값이 로고인 태그를 가리키는 선택자죠. 저 이미지 태그에 width, 폭이란 뜻이죠. 폭을 최대 150px 정도로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음 100px 정도로 해볼까? 그럼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가운데에 정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검색을 해보겠죠. 트위터 부트 스트랩 그리고 음 가운데면 센터겠죠. 센터 그리고 정렬은 얼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여러분이랑 비슷한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들의 질문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음 자 여기 질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답들을 찾아보니까 어 부트 스트랩에서는 텍스트 텍스트 다시 센터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돼있네요. 앞에 점이 붙어있다면 그 얘기는 텍스트 다시 센터라는 클래스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은 것에다가 주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잽싸게 와서 우리가 지금 가운데 정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들을 저는 여기에다 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감싸고 있는 이 전체에다가 센터를 주면 이 전체에 해당되는 안에 있는 것들이 가운데 정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본 것처럼 텍스트 센터라는 것을 클래스 값으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컴마를 한 거랑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미지와 그리고 제목이 가운데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화면을 키워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좋은데 음 보니까 얘는 지금 화면 폭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네요. 왠지 이것도 좋아 보여요. 얘도 좋지만 그러면 한번 요것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찾는 건 힘들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서 한번 요소 검사를 해서 이 예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태그가 아마 뭔가 좀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직관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컨테이너라는 것을 슬쩍 한번 지나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잽싸게 여기 있는 얘처럼 이 모든 엘리먼트들을 감싸고 있는 태그들에게 컨테이너라는 것을 한번 줘보는 거죠. 자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바디 밑에 이렇게 div를 줘서 그 아래쪽에 이런 여러가지 태그들이 있네요. 우리는 바디 바로 밑에 여러가지 태그들이 있는데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div 그리고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기존에 있었던 코드를 다 카피해서 컷해서 여기 컨테이너라고 돼 있는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게 코드가 많아지면 점점 뭐가 뭔지 모르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뭐 요런 게 생겨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했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음 화면이 고정된 사이즈가 됐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요. 운이 좋았네요. 그럼 이제 다시 정식 문서에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에 컨테이너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css 페이지에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이 있나봐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봐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찾아보면 아 여기 컨테이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responsive 이건 무시하시고 faxed faxed는 고정된 이라는 뜻이에요. with 폭 고정된 폭의 그릇이다라는 뜻이네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태그는 이 안쪽에 있는 것을 고정된 크기로 감싸준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컨테이너 대시 플로이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플로이드는 제가 검색해보니까 유체 유동적인 이란 뜻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했던 것은 faxed라고 했잖아요. 고정된 이란 뜻인데 자 플로이드가 붙은 것은 유동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라면 다시 와서 생각해보면 아 컨테이너 플로이드가 되어 있다면 뭔가 그 크기가 유동적인 그릇을 만들 수 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플로이드를 하고 다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감싸진 않지만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랑 다르게 약간의 여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변적으로 변하는 컨테이너구나 그리고 얘에서 플로이드를 빼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뭔가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는 컨테이너구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작아지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화면을 너무 키우는 것은 또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최대 크기를 최대 크기의 한계를 지정해 놓은 그냥 컨테이너를 사용해 합시다. 픽시드 고정된 컨테이너 사용을 해서 어 하구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얘기가 좀 더 남았네요 얘기 할 얘기가 엄청 많네요 자 힘드시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죠? 그래야 제가 이 수업을 마음 놓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수업에서는 어 여기 있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조금 다듬는 것들 그리고 쓰기 페이지로 가면 여기에 있는 이 폼과 같은 것들도 좀 더 예쁘게 바꾸는 방법도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